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CBPR 2021년도 논문인 Contact Opt, Optimizing Contact to Improve Grasp 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 부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아래에 나와있는 그림과 같이, Contact Opt는 Deep Contact와 Deep Contact의 두가지 메인 컴포넌트로 구성됩니다. Deep Contact는 핸드 오브젝트 메쉬를 인풋으로 사용하고,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영역을 추정하는 네트워크입니다. Deep Contact는 핸드 오브젝트 메쉬를 인풋으로 해서 현재 지오메트리를 기반으로 컨택 리전을 추론하는 디퍼런셔블 방정입니다. Contact Opt는 Deep Contact로부터의 현재의 컨택과 Deep Contact로부터의 타겟 컨택 사이의 일치를 개선하는 만호 모델의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 그래디언트 베이스드 옵티마이제이션을 사용합니다. Contact Opt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두가지 유형의 평가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첫번째 유형의 평가를 위해 데이터셋 어노테이션이 약간 부정확한 경우에 핸드 포즈 에스티메이트를 리파인하는 Contact Opt의 능력을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데이터셋 GT 어노테이션의 정확도의 한계로 인한 방법로적인 문제를 나타내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Contact Pose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열과산 카메라를 통해 얻은 포즈와 Contact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유형의 평가에서는 매우 부정확한 아까는 약간 부정확한 경우고 이번에 매우 부정확한 경우에 손 포즈의 추정치를 개선하는 Contact Opt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논문에서는 HO3D 데이터셋에 적용된 기존 RGB 핸드 포즈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에서 손 포즈 추정을 개선하기 위해 Contact Opt를 사용합니다. 이는 특별히 학습되지 않은 기존 손 물체 포즈 추정 알고리즘에 대한 후처리 단계로써 Contact Opt의 가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곧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는 핸드 오브젝트의 컨택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이 코스 또는 파인 스페셜 스케일 모드에서 핸드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개선할 수 있고 이는 비주얼 리얼리즘을 개선하며 키네멘틱 에러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번째는 부정확하게 얼라인된 핸드 오브젝트 메쉬의 서페이스에서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추정하는 딥 네트워크인 딥 컨택트라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세번째는 핸드 오브젝트 메쉬 사이에서 접촉이 발생하는 위치를 추정하는 디퍼런셔블 컨택트 모델인 딥 컨택트를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택트 업트라는 그래디언트 베이스드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이 핸드 오브젝트 컨택트를 향상시켰다 입니다. 메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과 동일한데 저자는 그래스프를 오브젝트 메쉬와 마노 핸드 메쉬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오브젝트 메쉬는 O로 표현하고 마노 핸드 메쉬는 H로 표현하는데 이 H는 이제 파라미터 P로써 표현됩니다. 이 파라미터에는 세타 포즈 파라미터이고요. 그 다음에 베타 쉐이 파라미터고 그 다음에 T는 트랜슬레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R은 로테이션입니다. 여기서 세타 포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15 디멘저널 PCA 매니폴드로 표현되고 있는데 하이 디멘저널 조인트 앵글 리프레젠테이션을 압축된 스페이스로 낮추는 역할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미지 베이스드 알고리즘으로부터 노이즈 에스티메이트 P가 주어지면 여기서는 여기가 P가 되고요. 핸드 오브젝트 컨택 정보를 활용하여 더 나은 그래스프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리파인드 포즈를 찾게 됩니다. 오브젝트 메쉬 O와 잠재적으로 부정확한 포즈가 있는 포즈 P가 있는 핸드 메쉬 H가 주어지면 즉 O랑 H가 주어지면 딥 컨택은 딥 컨택은 핸드와 오브젝트에서 타깃 컨택을 추론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저자는 메쉬 H와 O를 포인트 클라우드로 표현하고 포인트 넷을 사용해서 컨택을 예측하게 됩니다. 메쉬 피처는 손과 물체 사이의 디스턴스와 노말 정보를 캡처합니다. 또한 포인트가 핸드에 속하는지 오브젝트에 속하는지를 바이너리 파이너리 펄포인트 피처로 포함하게 되는데요. 메쉬 정보에 포함하게 되는데 네트워크는 1을 예측하게 됩니다.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크로 예측하는데 0에서 1 사이의 범위를 10개의 빈으로 예측하는 작업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스탠다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러스를 사용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논문에서 폴틀베이티드 컨택트 포즈라고 불리는 컨택 포즈 데이터셋에서 무작위로 교란됐다고 하는 핸드 포즈 데이터셋에서 이 모듈을 학습하게 됩니다. 핸드 메쉬에서는 각 파라미터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노이즈를 추가하여 수정되는데요. 세타에서는 그리고 트랜슬레이션은 이렇게 로테이션에서는 이렇게 노이즈를 추가하여 수정되게 됩니다. 오브젝트 컨택은 컨택 포즈의 GT로부터 슈퍼바이지드하게 학습되는데 타겟 핸드 컨택 맵을 생성하기 위해 이후에 딥 컨택을 실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림은 아까전에 말씀드렸던 교란된 핸드 포즈 여기서는 펄티베이티드 컨택 포즈로부터 여러 핸드 포즈를 나타낸다고 적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있는 B에서 딥 컨택트는 마치 이렇게 정렬된 것처럼 핸드 오브젝트의 컨택 맵을 예측하기입니다. 그리고 아래가 실제로 GT의 형태이고 딥 컨택은 아까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메시 O 그리고 HP를 기반으로 컨택맵 COP와 CHP를 추정합니다. 여기서는 아래와 같이 가상 캡슐을 사용해서 섭축 모델을 제안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모든 오브젝트 볼텍스에 가상 캡슐을 배치하고 오브젝트 서페이스 노말을 따라 방향을 제정합니다. 이 캡슐에는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은 주요 선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라인이 이 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VJHP 이게 오브젝트 볼텍스 VIO와 가장 가까운 포즈 P에서의 핸드 볼텍스 라고 정의를 하면 네 여기서 컨택 밸류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오브젝트 볼텍스에서의 컨택 밸류는 다음과 같이 입니다. 이 식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둘 중 가장 작은 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보시면 캡슐 라디안 보다 이제 이 파이는 디스턴스가 되는데 캡슐 라디안보다 디스턴스가 더 크게 되면 1보다 이 값이 작아지게 되니까 이제 컨택 밸류가 네 아까 제가 다시 얘기했던 걸 설명드리면 이제 C 라디안보다 핸드 볼텍스에서 오브젝트 볼텍스 사이의 거리가 더 크게 되면 컨택 밸류가 낮아지게 됩니다. 즉 C 라디안을 넘을 경우에 거리에 대해서 반비례하게 되고 멀수록 0에 가까워지게 되겠죠. 이는 이제 컨택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C 라디안보다 작은 경우 핸드 볼텍스 오브젝트 볼텍스 사이 거리가 C 라디안보다 작은 경우 컨택되었다 라고 계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핸드 서페이스의 컨택 맵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비대칭 값 C 바텀 그리고 C 탑 을 선택해서 접촉으로 간주되는 영역이 외부보다 메시 내부로 더 확장되도록 하며 E는 왼쪽 위와 같이 어 손 연조직의 변형을 근사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시면 네 아 네 이 안쪽으로까지 들어가는게 네 그 추후에 4개 나오는데 안쪽으로까지 들어가는게 밖에 이렇게 둥둥 떠있는 것보다 좀 더 어 펄셉츄얼하게 펄셉츄얼로써 낮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용인하겠다 뭐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실험해서 여기서는 이제 C 탑은 0.5mm C 바텀은 1mm 그리고 C 라디안은 1mm로 세팅하여 실험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보이는 이 비는 이 모델로 계산된 오브젝트 컨택의 예를 보여줍니다. 생성된 컨택에는 점진적인 감소가 있기때문에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한 그래디언트가 제공됩니다. 또한 결과 컨택맵에는 열 컨택맵과 시각적으로 요사한 가장자리가 생깁니다. 생성된 접점은 단일점이 아닌 영역이 됩니다. 중간 정리를 하자면 딥 컨택은 정렬이 안된 핸드 오브젝트 메쉬의 서페이스에서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곳 즉 타겟 컨택맵을 추정합니다. 그리고 딥 컨택은 현재 상태의 핸드 오브젝트 메쉬를 기반으로 컨택맵을 추정합니다. 이 둘 사이에 컨택맵의 컨시스턴시를 이용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메쉬를 정렬하기 위해 핸드 메쉬 파라미터는 다음처럼 딥 컨택을 통해 계산된 현재 컨택맵과 딥 컨택으로 예측된 타겟 컨택맵 또는 GT 열화상 카메라로 재어진 컨택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이터레이티브하게 옵티마이저 됩니다. 오브젝트 서페이스에 대해서 컨택 러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람다를 1보다 큰 것으로 사용해서 예상하지 않은 접촉보다 누락된 접점 즉 이제 타겟 컨택 밸류가 딥 컨택으로부터 예측된 컨택 밸류보다 높은 경우 페널티를 줍니다. 이것은 약간 인털 페네트레이션이 발생하는 것보다 손이 물체 위를 맴도는 것이 시각적으로도 나쁘다는 경험적인 관찰을 기반으로 합니다. 타겟 타겟 핸드 컨택 및과 디프 컨택으로부터 얻어진 컨택 및 간의 차이의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이에 대한 로스 2 HP도 사용합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린 EOP와 동일한 형태를 가지는데 네 보시면 람다 값을 논문에서는 3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페네트레이션 로스로 만약에 C펜 지금 여기서 2mm를 사용하는데 그보다 너머에 페네트레이션에 페널티를 주는 익스플리시 페네트레이션 로스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과 오른쪽은 전체 로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벨루에이션입니다. 매체력은 5가지를 사용하였고요. 첫번째는 이제 얼마나 핸드 오브젝트 메시가 겹쳐있는가 두번째는 조인트별 L2 키네틱 에러 세번째 컨택 커버리지는 오브젝트 서페이스로부터 2mm 사이에 있는 핸드 버텍스의 백분율 그 다음은 어 리파인드 핸드 메시의 컨택이 열어상 카메라로 찍은 컨택맥과 얼마나 잘 일치하는가 다음은 어 사람으로부터 어떤게 더 그럴듯한지 평가받은 것이고요. 데이터셋은 컨택 포즈와 HO3D를 사용하였습니다. 논문에서는 컨택 포즈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약간의 부정확성을 가진 포즈를 개선하는 컨택옵트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왼쪽 위를 보시면 데이터셋의 부정확함을 어 볼 수 있구요. 아리 테이블을 보면 컨택옵트를 사용하고 난 후에 성능들이 전부 좋아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퀄리테이티브 리절트는 어 이 부분이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손 떨어져 있는 것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컨택맵과 맞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리파인하고 난 후에 SDF가 즉, 여기 마이너스면 펜스트레이션이 된 건데요. 이렇게 말도 안되는 펜스트레이션 부분들이 전부 없어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2에서 2mm 사이로 있는 부분이 증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큰 오류가 있을 때 손포지를 개선하는 능력을 테스트합니다. 위를 보면 심하게 잘못 정렬되어 있는 손포지에서 시작했음에도 결과가 좋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테이블에서는 이에 대한 퀀티테이티브 리절트를 볼 수 있는데 컨택옵트를 적용하고 난 후에 모든 메저들이 전부 눈에 띄게 좋아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랜덤 리스탈트에 대한 결과인데 인풋의 트랜슬레이션을 무작위로 교란시키면 즉 교란시킨 여러 자세를 인풋으로 하면 컨택옵트의 성의 향상됨을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본문에서는 크로스하게 정렬된 핸드 오브젯트 메시를 다듬는 방법인 컨택트옵트를 제시하였다. 딥컨택은 손과 물체의 컨택 가능성을 추정하고 딥컨택은 현재 메시 포즈를 기반으로 컨택을 추정한다. 이 두 추정치 간의 오차는 타겟 컨택을 달성하기 위해 핸드 포즈를 최적화하는데 사용된다. 논문에서는 컨택트옵트가 여러 컨택이 제공될 때 데이터셋 퀄리티 메시를 모두 개선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오브젝트셋에서 테스트한 경우에도 이미지 포즈의 추정을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험에서 최적화된 그래스프는 더 낮은 키네미틱 에러를 달성했으며 평가하는 사람들이 선호되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